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어린 물메기 500만 마리를 돌산 앞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돌산 두문포 인근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동북권에서는 순천이 107명, 여수 77명, 광양 42명, 고흥은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구름만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기온이 올라 포근해지겠는데요. 금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최고 13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내일도 종일 흐립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2도, 순천 0도, 고흥 영하 2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10도, 순천 광양 13도로 오늘보다 최고 5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간은 오후 7시 11분, 간조 시간은 오후 1시 3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의 송느라였습니다.